밴드 오브 브라더스 에피소드 2편에서 윈터스가 갑자기 꺼낸 나침반을 기억하시나요? 이 나침반은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버튼 나침반 또는 이스케이프 콤파스라고 불린 장비로 연합군의 조종사 또는 이지중대처럼 공수부대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장비였다고 합니다. 연합군은 지형을 파악하는 데 이 장비를 숨겨서 가지고 다녔는데요. 입고 있는 군복 어디든 숨기는 게 가능하지만 특히 윈터스처럼 바지단추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일반 나침반이 분실 또는 손상이나 적에게 압수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추락한 연합군의 많은 파일럿들이 이 장비로 길을 찾아 영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내부에 작은 자석이 있고 너무 작았던 게 문제일까요?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하지만 적진에서 탈출하는 파일럿이나 적의 뒤편에서 작전을 펼치는 공수부대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비였다고 합니다.